다 잃으면서 살거야 노이성 아이큐 162의 천재소녀 그리고 이선은 소시오패스다 이 세상은 이것은 극복 결국 강식 자가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목표가 메모어지랴다 이럴거라고 생각 안했어 어렵게 오면 되지 너희들 있잖아 우리 형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거에요 그럼 이거 갈까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 대단한 남자로 만들거야 transfekan 9심 객기 제대로 되세요 이제 1시간 우리가 시보는 Ł니 요리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